입장을 못했는 팬클럽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대요. 그래서 지금 자리 정리를 좀 해야 될 줄 알아요. 조금 덥더라도 협조를 좀 해주세요. 앞에 앉으신 분들, 경호팀 앞에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정리 다 빼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. 그리고 여기 집 놔두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. 너무 예쁘 committee. 드디어 출근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저주에서 저희는 지금 같이 집사이신 분들도 많습니다. 자 피친 구역내에 앉아계신 분들 이쪽으로 좀 빠지세요 자 찬스분은 찬스존이 이쪽입니다 이쪽 편에 센터에 자리 관련되는 찬스존 아니에요 이쪽 여러분들 무대 바라보면 왼쪽 편에 의자 듬대가 찬스존입니다 찬스분들 자리 한번 잡아보세요 자 여기 앞쪽에 앉으신 분도 뒤로 좀 빠졌다가 다시 정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스 자리 빨리 빨리 좀 앉아주세요 자 빨리 좀 앉아주시고 제가 약속드린대로 자리 정리할 거예요 이쪽에 앉으신 분도 빨리 빠지세요 진호씨 그 앞에 3개 있죠 짐 3개 의자 채로 빼요 3개 채로 빼가지고 요 앞에 갖다 놓으세요 어 아니 아니 짐 갖다 놓은 거 지금 짐 놔두신 거 지금 뺍니다 의자에 짐 두신 거 빼니까 지금 빨리 주인들 빨리 찾아가세요 아니 그거 어디 있던가 내가 갖고 오는데 지금 중간에 짐 두신 분들 지금 안 빼면 밖으로 다 뺍니다 거기 식구도 자리 따로 주는 거 아닙니다 가족석 없어요 수련장 가족석 없습니다 뒤쪽으로 나가주세요 안녕